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3년도 마무리 잘 되셨습니까? 캡틴 춘희는 KP 허브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. 올해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많은 나라들과 정부기관 협약도 하였고요. 새해에는 그것이 결과로 숫자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기업이 자급자족하여야 세계로 나갈 수 있고요. 또 우리 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인구는 작지만요. 가장 힘이 세고 똑똑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힘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캡틴 춘희는요. 새해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. 돈 버는 모습, 수출하는 모습 더욱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희망과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24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캡틴 춘희와 함께 달려가 보시죠. 여러분 감사합니다.